어썤블리스의 어쩜 블리스 오늘의 햇반 수업은 어쩜 블리스 특별편으로 진행됩니다. 어쩜 블리스 1탄 블리스의 서울말 패치 1탄 블리스의 서울말 패치 1탄 블리스의 서울말 패치 햇반 담임을 맡은 햄님입니다. 이 방송은 자몽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디디피크레아 오픈스튜디오에서 녹음 중입니다. 햇반 수업이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사투리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경상도 사나이의 표준어 패치입니다. 생생한 수업을 위해 오늘의 특별수강생 바바저씨를 모셨습니다. 바바저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의 대학선배인데요. 밥을 진짜 엄청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붙이게 됐고 저보다 4살이 많은데 저는 그때 20살이었어요. 그때 24살은 너무 많아 보였죠. 그래서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이때 아저씨라고 부름에도 저를 어여쁜 후배로 잘 생각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저보다 어린 20살이, 4살 어린 20살이 저보고 아줌마라 그러면 저는 진짜 귓방망이라서 그냥 여튼, 네. 그래서 바바저씨, 바바저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본인 소개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바저씨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어썬 블리스 채널을 운영 중인 블리스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창원 출신이고 서울에 상경한지는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제 거의 서울사람 다 됐죠? 네. 언어 빼고 서울사람 다 된 것 같은데요. 요새 유튜버로서 나날이 이름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블리스님 채널을 볼 때마다 구독자 수가 확확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제 채널은 아직 성장 중인 애기 채널인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채널의 비결은 파워리프팅이라는 힘을 추구하는 운동과 보디빌딩이라는 미를 추구하는 운동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시고 일반인이지만 저만의 다이어트 방법으로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구독자분들도 보시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게 제 채널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정말... 맞아요. 다이어트 방법을 많이 올리시는데 제가 정말 블리스님을 오랜만에 배웠거든요. 근데 반쪽이 되신 거예요. 여름 준비하는, 여름 다이어트 준비하시는 분들 블리스님, 어썤블리스 채널 가보시면 블리스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돗을 벗고 촬영하시잖아요. 윗옷을. 저는 혹시 이게 여성 시청자들을 노린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참 부럽기도 한 게 매번 촬영하실 때마다 항상 윗옷을 이렇게 윗옷을 벗고 촬영하셔가지고 패션 때문에 고민할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채널 분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연령, 성별, 지역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채널은 99%가 남성이고 1% 정도의 여성 시청자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햇반 선생님과 그리고 제 여자친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의상은 햇반 선생님도 팟캐스트라서 신경 쓰지 않으시지 않나요? 지금 그 머리는 도대체 며칠째 안 감은 거죠? 네, 딱 틀켰습니다. 며칠은 아니고 시간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48시간 정도 안 감아서 오늘 머리를 똘똘 말고 왔습니다. 목소리만 한다는 특징 때문인지 의상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서 좋네요. 어썤블리스의 어쩜 블리스 오늘의 햇반 수업은 어쩜 블리스 특별편으로 진행됩니다. 어쩜 블리스 1탄 블리스의 서울말 패치 제가 블리스님의 영상을 봤는데요. 표준어를 구사하려는 사투리가 정말 귀여우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저 서울에 사는데 저 관악구 봉천동 주민이에요. 서울 사람이라고요. 서울말 잘 쓰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햄님아, 밥은 먹었니? 오늘은 날씨가 참 덥구나. 서울말은 약간 도도하게, 새침하게 하면서 끝만 살짝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제가 햄님의 과학 영상을 보고 제작한 영상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제가 정말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지금 카우스 재단의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술술과학의 영상 내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술술과학 지시면 제가 내레이션한 영상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햅송이님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멘트를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술술과학 때 하는 거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해보실래요? 어?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 잘해요. 아, 햅송이님들도 잘 들으셨나요? 똑같나요? 비슷해요? 제 생각에는 뭐 한 99%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어때요? 햅송이님들이 듣기에도 똑같아요? 만약에 햅송이님들까지 똑같다고 하시면 저 정말 좀 슬플 것 같아요. 제가 표준어 구사하겠다고 스피치 학원 다닌 건데 그럼 돈 주고 배운 보람이 없잖아요. 네, 오늘의 주제 사투리. 제가 경상도 사투리의 특징에 대해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 억양이 강하고 음의 높낮이가 심하다. 예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햅님아, 잘 지냈나? 잘 지냈나? 음의 높낮이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 니은탈라. 제 이름이 혜빈인데 학교가, 제가 제 대학 동기들이 경상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를 혜비, 혜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영어에 혜비 저 무거운 거 때문에 혜빈이라는 거 아니냐고 막 이랬는데 사투리의 특징이었어요. 세 번째, 이중모음 회피 치워라, 있잖아요. 이것 좀 치워. 치워라, 치워라. 근데 또 하나의 예시가 니은도 탈락하고 이중모음 회피한 최적의 예시 괜찮아? 괴한나. 괴한나? 괴한나. 아, 좀, 근데 좀 멋있지 않나요? 사투리에 대한 로망. 제가 경상도에 살았을 때 저보다 한 살 어린 남자의 동생이 누나, 밥 문나? 하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한 번만 더 들려달라고 막 이러는데 아, 안 돼. 못 해. 막 이러면서 안 들려주더라고요. 여튼 시크합니다. 경상도 말이 그런 매력이 좀 있죠. 네, 아, 또 굉장히 저희가 몇 개의 예시를 찾아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출근할 때 아빠 다녀올게 하시거든요. 근데 경상도에서는 네, 간다. 끝. 또 퇴근하셨을 때 저희 아빠 혜빈아, 아빠 왔어 하시는데 내다. 오, 내다. 두 글자. 이거 듣긴 하실까요? 들어오면서 말씀하시면 가족들이 그냥 하는 말이죠. 대학교에서 블리스님하고 시험 기간에 치킨을 먹었었어요. 근데 블리스님이 갑자기 아, 디다. 하시는 거예요. 디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치킨이 너무 뜨거워서 손이 띄었나 혓바닥이 띄었나 했는데 이게 힘들다 이런 뜻이었더라고요. 네, 디다는 힘들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때 그 치킨을 먹다가 제가 아, 오늘 치킨이 영 파이네. 네, 파이네. 아, 대체 뭐가 파였다는 건지 아니면 파이를 먹고 싶다는 건지 이건 진짜 이건 정말 완전 처음, 처음. 파이라는 말은 이제 맛이 별로거나 상태가 별로일 때 아, 영 파이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쓰나요? 네, 굉장히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아, 진짜 신기했어요. 영 파이네. 그리고 오늘 블리스님과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블리스님이 저를 딱 보시고는 햄님아, 아니 왜 이렇게 에변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에비, 에변나? 에볘다? 이게 처음에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게 또 야위다의 뜻이었더라고요. 한번 이거 사투리로 또 해주실 수 있나요? 햄님아, 아니 왜 이렇게 에변노? 오, 에변노. 에변노. 에비다. 야위다의 뜻이었다는 거. 네.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 선물 줄 때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선물 줄 때 여기에 딱 두 글자만 써있는 거예요. 옅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나. 네, 아나. 뭘 안다는 거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이거 네 선물이다. 아나 이런 건가 했는데 여기 있다. 아나. 진짜 툭 던지면서 아나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쓰나요? 네, 그럼요. 가끔씩 이제 또 더 심한 경우는 특히 이제 남자들끼리 내가 선물을 사왔을 때 조금 주울 때 어색할 때 오다 주웠다. 아나. 네 거다. 네 해라. 아, 네 해라. 진짜 정말 시크 시크의 도도의 끝판왕. 정말 도도의 끝판왕. 아나. 정말 이거는 신세계였어요. 그리고 저는 오다 주웠다도 그냥 매체 영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유행을 위해 만들어낸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실제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말이 유행어가 된 겁니다. 그 아나 오다 주웠다. 저 어제 또 대학에서 블리스님이 저한테 뭐를 그때 선물해 주셨는데 되게 햄님아 네 해라 하시는데 오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마치 해야만 될 것 같은 네. 뭘 주시면서 해라 해가지고 아 이거 내가 하면 되는 건가? 내 거다. 내 거구나. 정말 도도하고 재밌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경상도 사투리 또 이 사투리의 매력에 여자들이 또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블리스님도 사투리 덕을 좀 본 적이 있나요? 네. 되게 신중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저번에 한창 응답하라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을 때 사람들이 약간 경상도 사투리에 대한 반감이 없어지면서 경상도 사투리가 거칠지만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여성분들에게 호감을 많이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 혹시 블리스님만의 그 이게 사투리 무기가 있었을까요? 아 아 이거면 끝장난다. 단디에라 아 단디에라 이건 언제 뭘 단디에라는 단디에라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추운 날 옷을 약간 이렇게 따뜻하게 안 입고 있으면 단디에라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또 이제 밥을 잘 막 깨작깨작 먹고 있을 때 단디에라 밥 잘 먹어라 오 그런 거에도 여자들이 홀라당 딱 네 글자로 감축하는 짧음의 역시 이게 또 사투리의 매력이 정말 철철 넘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블리스님이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가장 최근에 다이어트 식품 곤약젤리를 파헤치는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곤약젤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곤약젤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썤블리스 들어가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캠님의 평생숙제 다이어트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대본을 좀 따왔어요 대본으로 쓰니까 이게 글자는 표준어로 쓰이긴 하는데 또 막상 블리스님의 영상을 들어보면 사투리가 간간히 튀어나오는데 또 쓰이는 거는 표준어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표준어를 쓴다고 썼는데 이렇게 자전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